세트로트 가수 진해성은 실력 향상을 위해 매일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 직원들은 진해성이 거의 매일 회사 녹음실에 있다고 폭로했다. 진해성은 보컬과 작곡 실력을 키우기 위해 선배 작곡가들을 자주 만난다. 선배 가수들은 진해성이 작곡을 겸한 몇 안 되는 후배 가수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진해성은 주요 방송사로부터 협력 제의도 많이 받았다. 팬들은 진해성이 대형 방송사와 방송 계약을 맺을 수 있다면 연예계에 복귀하기가 훨씬 쉬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진해성은 아쉬움에도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방송사의 신뢰는 고맙지만 현재 어느 방송사와 계약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 진해성은 바쁜데 계약을 많이 하면 건강도 보장되지 않고 방송의 질도 보장되지 않는다.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진해성은 대표이사를 만나 회사를 대신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 행동은 모든 직원들을 놀라게 했다. 대표이사는 진해성의 손을 잡고 회사를 위해 희생해준 것에 감사했다. 진해성은 4년간 소속사와 함께 일하면서 소속사의 큰 호응을 얻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사를 떠나지 못했다. 진해성의 행동은 그를 연예계에서 존경받는 롤모델로 만들었다. 그는 뛰어난 가수일 뿐만 아니라 그의 회사와 동료들에 대한 자애와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다. 이 사건 이후 진해성 소식은 연예계에 널리 퍼졌다. 팬들과 대중들은 그의 친절을 존경하고 높이 평가했다. 진해성은 언론의 관심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영향력과 도덕성을 지닌 예술가로 인식되었다. 소속사도 진해성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그의 건강과 직업 상태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그의 합리적인 작업 일정을 유지하고 예술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진해성은 프로정신과 팀워크로 음악적 기량을 높이고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 그는 감성적이고 심오한 곡을 작곡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관객들에게 멋진 음악 경험을 선사했다. 불구하고 인기와 시청자들의 지지를 유지했다. 진해성의 열정과 열정은 자신뿐만 아니라 음악적 꿈을 추구하려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준다.